안녕하세요. 리설입니다. 27과 어디가 아프십니까? EPS 토픽 듣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P3를 들려주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골라 보세요.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어디에 가야 합니까? 1. 내과에 가야 합니다. 2. 치과에 가야 합니다. 3.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4. 상부인과에 가야 합니다.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연고를 바릅니다. 2. 약을 먹습니다. 3. 소독을 합니다. 4. 파스를 붙입니다. 3번.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1. 깁스를 했습니다. 2. 수술했습니다. 3. 주사를 맞았습니다. 4. 붕대를 감았습니다. 정답을 다 고르셨습니까? 그러면 1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시 들려주겠습니다. 1번. 이 사람은 어디에 가야 합니까? 1. 내과에 가야 합니다. 2. 치과에 가야 합니다. 3.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4. 산부인과에 가야 합니다. 1번의 정답은 1번의 정답은 2번. 치과에 가야 합니다. 치과에 가야 합니다.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의 정답은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요만찍게 거르덕이 오는 저. 멀럼 러가우 더이처니, 대세일레. 정답은 1번, 연고를 바릅니다. 약을 먹습니다. 오셔디카노는 저. 소독을 합니다. 서파고를 더입고는 저. 파스를 붙입니다. 파스 다스 더이처.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다시 들려주겠습니다. 3번,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1. 깁스를 했습니다. 2. 수술했습니다. 3. 주사를 맞았습니다. 4. 붕대를 감았습니다. 3번,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요만찍게 거르누버요. 수의 리더이처니, 대세일레. 3번, 주사를 맞았습니다. 수의 리행.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깁스를 했습니다. 플라스틱 거래. 수술했습니다. 오퍼레이셔 거르누버요. 붕대를 감았습니다. 반디시 들어가 있고,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에서 5번 문제 들려주겠습니다. 정답을 골라보세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어요. 어디 봅시다. 여기가 아픕니까? 아, 네. 발목에 파스를 붙이시고, 많이 걷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서 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정답 고르셨습니까? 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라카니짜의 예스토로였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거스리 아우누버요.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어요. 러레러. 요, 구타코 조르니. 모르겠고. 어디 봅시다. 엑진 해롱. 여기가 아픕니까? 예약 도착기. 아, 네. 호. 테스트 호. 발목에 파스를 붙이시고, 구타코 조르디마 파스. 러가우느 호스. 많이 걷지 마세요. 테레이너 힌누 호스. 그리고 어니, 집에서 거르마 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요, 팩. 거르누버쳐 띠호. 자, 테서버에.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약 거앙 호 소대고 호니. 요, 헛디 3번 디. 구타코 조르니 3번 디. 꼬라카니 거르더이차. 테셀레이너 타원 차인 3번. 정형외까. 5번에 러. 부준어 석차. 앙카. 앙카. 썸머세운다 게리. 소아카. 벗자우르 썸머세운다 게리. 잔흑버르네 하스피터로. 이비인우까. 요, 뭐 깐, 낙, 목, 앙카. 예스토쿠라 썸머세운다 게리. 잔흑버르네 하스피터로. 자, 5번 남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푸르슬레게 거르누 펄처. 자, 예양 헤른다 게리. 거르누 펄르네 깜짝인 발목에 파수를 붙이시고. 많이 걷지 마세요. 요, 두이 따호. 수술을 해야 합니다. 오프레시안 거르누 펄처. 테스트 꾸라카니 차이너. 많이 걸어야 합니다. 데레흰누 펄처. 울토버니. 너흰누 호스 번에로 번에꼬. 매일 약을 먹어야 합니다. 허렉틴 오셔비카누 펄처. 테스트 꾸라카니 차이너. 집에서 찜질을 해야 합니다. 거르마 찜질 거르누 펄처. 어, 예안찬이. 집에서 찜질을 해야 합니다. 버니. 레키에 꼬차니. 대살리 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히페스토픽 듣기 확장 연습. 합의 선거의 거롱. 확장 연습. 먼저 듣기 파일 들려주겠습니다. 잘 들어보고 정답을 골라 보세요. 27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소지씨, 근무 시간에 어디에 갔다 왔어요? 죄송해요, 반장님. 점심 먹고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휴게실에서 좀 쉬었어요. 많이 아프면 일찍 들어가서 약 먹고 좀 쉬도록 해요. 네, 반장님. 네, 반장님.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대화 후에 무엇을 할 겁니까? 정답은 1번. 1번. 집에 가서 씁니다. 그냥 스크립트 천이. 자, 수지지. 근무 시간에 어디에 갔다 왔어요? 수지씨. 수지지. 근무 시간 깐 거르네 서머에 꺼한 거에러 아우누보여. 죄송해요, 쏘리 반장님. 점심 먹고 뒷속고 가나 카에뻤치.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요 비뚤어. 벗날 뱃비뚤어. 대레이 너람으로 보이러. 휴게실에서 좀 쉬었어요. 레스트룸마 액진 아랑거래. 오니 컴퍼니마트 액턴 베스토 보였다보니 비람이 온다. 아람짜인짜니. 많이 아프면 대레이 두처번에 일찍 들어가서 짜레이 퍼르케러. 약 먹고 좀 쉬도록 해요. 오셔디카이러. 액진 아랑거르누 호스. 네, 반장님.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 반장님. 태서리 걸쭈. 단래밭. 태서일레. 정답은 1번. 집에 가서 씁니다. 2번. 약을 먹고 계속 구합니다. 근무합니다. 오셔디카이러. 니런떠러 깐 거르누 호이나미. 자,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갑니다. 디유소코 카나 가로 거르잔추. 원래 디유소코 카나 카이로 아이코. 밀더이너.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하스타버이러. 다터베트넷. 띠뻔니 호이너.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요 정답번이 1번 번에러. 이렇게 했고.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곳으로 이페스토픽 듣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페스토픽 읽기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